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태민이의 태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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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태민이의 온 형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가방이 크다보니까 가지고 다니는게 많아시더라구요 맨 앞에 지우개 펜 태민이 학생이라 시험 볼 때 콩토형 빨간 펜 지우개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요 노력하죠 네 열심히 노력하는거죠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했나요? 그리고 제가 책이랑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날 때마다 쓰는 책이 있어요 일기장 같은거 수첩 안은 공개하지 않겠구요 할 수 없구요 MP3가 여기 딱 보이는데요 아 MP3야? MP3이요 사실 이거 본인 MP3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습할때 오디오만 연결하는 잭 역시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춤을 많이 추다보니까 오디오와 연결해서 음악으로 춤을 추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션 마지막으로 칫솔 같이 그러니까 문녀도 문녀도 장관 특별한 물건이 없네요 저같은상 Cart Fa 정ico 이건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비명 2시쯤에 다시 오실 수 있죠? 조금 있다가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어요 12쯤에 오시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납시다